대부분 숄더 프레스를 강의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코에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최대한 끝까지 들어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게 팔이 쫙 펴진 상태에서는 근육을 거의 안 써요 안녕하세요 더 펀치플 이진호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4주간 운동을 쉬었어요 쉬었다가 저번 주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이제 한 일주일 반 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아직 몸 상태도 올라오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위해서 운동과학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만의 방법으로 한 번 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시죠 레즈 고! 마그네슘은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꼭 필요한 요양소이고 에너지 소비어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가볍게 뿌려주고 발라만 주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진호가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클라드 스프레이 오늘 알려드린 운동은 스탠딩 바벨숄더 프레스 이 운동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워요 초급자분들이나 운동 시작해서 얼마 안 드시는 분들은 등받이가 있는 미리터리 프레스를 먼저 하시고 오면 정말 좋은데 초급자분들도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 사신다면 되게 좋은 운동이 되거든요 등받이가 있는 거 없는 거에 차이 그거 앉아서 일어나서 하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미리터리 프레스를 앉아서 100kg 드시는 분들도 스탠딩 하시면 50kg로 떨어져요 그만큼 불안정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죠 많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안전바를 설치하시기 좋습니다 안전바를 왜냐면은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이거밖에 없어요 스탠딩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무게를 제가 본인이 너무나 잘하고 컨트롤을 하시면 좋겠지만 이 운동은 거의 힙필지점까지 끌고 가는 운동이잖아요 그때 편하게 내놓을 수 있게 이 설치는 약간 제 턱까지 오시는 게 좋아요 턱까지 이렇게 여기 좀 높거든요 여기 좀 그 머신이 높아서 어쩔 수 없으면 살짝 이거 낮은 게 좋아요 딱 제 턱 아래까지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거의 모든 프레스류를 썸리스 그립으로 합니다 썸리스요 여기만 거쳐 놓는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특히 어깨 운동할 때가 중요한데 어깨 운동할 때 서서 몸을 이 상태에서 팔을 뒤진 상태에서 팔목을 깎아보시면은 어깨에 바로 힘이 들어가요 바벨로 할 때는 팔을 지금 앞으로 빼주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어깨 근육이 일자 근육이 아니에요 살짝 앞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팔목만 돌려보세요 그러면 어깨가 딱 힘이 들어가요 해보세요 해보셔야 합니다 안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살짝 손이 더 아프지만 빼보세요 그러면 어깨에 수축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아예 근육이 없으시면 못 느끼십니다 아예 근육이 없는데 어? 나 왜 안 느끼지 않으면 안 돼요 조금 더 하시다 보면 또 근육의 느낌이 알게 되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기본 동작은 잡으실 때 먼저 제 어깨날비 있죠 본인의 어깨날비를 잘 아셔야 돼요 헐로 보면 보면 살짝 넓게 잡으시면 좋아요 살짝만 너무 넓게 잡으면은 제 경험상 너무 넓게 하면은 어깨에 부담이 진짜 많이 가거든요 덜 부담이 가게 그러니까 근육의 느낌이 오는 건 좋은데 부담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좁게 살짝 보시면 어깨를 살짝 좁게 잡았죠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리시는 건데 팔꿈치가 일자가 아니라 살짝 앞으로 살짝 앞으로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 어깨에만 타겟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초급자분들은 가동범위를 코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코에서 올리는 연습을 코에서 올리는 연습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몸을 살짝 몸을 더 비슷한 상태에서 몸을 들어올 때 살짝 몸을 앞으로 가게 살짝만 이런 식으로 내릴 때 내릴 때 몸을 살짝 뒤로 기울여서 받기 편하게 그리고 올라갈 때는 그래서 이 운동이 좀 어려워요 등받이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운동이 자극이 정말 잘 와요 어깨가 넓이 넓게 돌았을 때 완전 옆에 가요 선수 타할 자가 앞으로 이건 제가 덤벨 프레스 보고 오시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 아 빼주기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동 범위를 중급자 이상 내가 어깨가 어깨가 어느 정도 내려가야 어깨에 부담이 안 가고 부상이 안 당할 수 있는 가동 범위를 아시는 분들은 자기 할 수 있는 풀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어 운동을 이제 시작하셨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동 범위를 제한해 주시는 게 부상에 좀 방지가 됩니다 코에서 올리고 마세요 하나 팔꿈치가 벌어지면 안 돼요 모은 상태로 둘 셋 호흡은 들이 마셨다가 올릴 때 내쉬고 항상 웜업을 해 주셔야 돼요 저도 빈 바로 웜업을 해 주는데 스탠딩을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솔직히 하체 운동 궁금하시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체 운동을 안 한다고 해서 상체 운동이 잘 안 되지는 않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체 운동을 할 때 받쳐주는 만큼 힘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 여기 스탠딩 시어트 프레스는 하체도 중요하겠죠 내가 무게를 100kg 칠 건데 내 하체는 못 따라가 그럼 안 돼요 그래서 하체 운동도 꼭 얼굴로 편식하지 말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옷은 제가 운영하는 퍼스트웨어 신상입니다 이제는 홍보를 자주 할 거예요 제가 홍보를 많이 안 했는데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홍보를 많이 안 했는데 많이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약간 편견이 좀 있었어요 바벨로 운동했을 때 제가 운동 못 한 것도 있겠지만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어깨가 관절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제가 운동을 잘못했던 거였어요 바꾸게 된 제일 큰 계기는 덤벨은 워넬스장 가나 30kg 거의 끝나요 많아봐야 한 40kg 정도? 근데 바벨은 무한덜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벨 패스를 하게 됐어요 됐는데 큰 전환점은 홍철순 형님이랑 운동을 하면서 예 운동을 저도 잘 배웠고 이 운동 마찬가지로 최순이 형님 때문에 처음 했어요 덕분에 효과를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팁들이 어 저의 팁도 있지만 최순이 형의 팁이 있다는 거를 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운 거기 때문에 하지만 배우고 나서 여러분 제가 운동을 알려드리면은 그러면은 그 운동이 정답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운동을 본인에게 맞춰서 응용시키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제가 안하는게 이게 맞다 이게 아니라 어? 나는 어깨 좀 아픈데 그럼 팔꿈치 좀 벌려보고 팔목도 팔목을 삼시했는데 오버로 사과보고 이렇게 바꿔가는 것도 여러분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운동은 자기 것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답은 있어요 막 휴대폰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가보겠습니다 한번 더 몸을 풀건데 자 이준호가 왜 빈바로 힘들어하고 있지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빈바로도 상당히 무거워요 빈바가 20kg 잖아요 엄청 무겁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는게 한달의 시도에 왔기 때문에 몸이 전보다 좋지 않더라도 금방 회복할 테니까 양해해주고 봐주세요 그리고 가동범위 있죠 대부분 숄더프레스를 강의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코에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최대한 끝까지 들어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게 끝에서 왔을 때 프레스가 딱 끊기잖아요 팔이 쫙 펴진 상태에서는 근육을 거의 안 써요 락이 걸리면서 팔꿈치나 어깨 관절을 쓴다는 거죠 프레스가 시작을 때 끝내는 지점에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제 회원들도 이렇게 하는 동생들이 있어서 많이 제가 지적을 해주는데 마무리를 할 때도 툭 툭 이게 아니라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시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동범위도 본인에 맞춰 설정을 하셔야 돼요 풀 가동범위를 써줘야 돼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는 시작하시는 분들을 더 위한 거니까 풀까지만 가동범위를 두고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더 힘들어지면은 약간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일정하게 하겠지만 앉을 수 있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몸무게 10kg만 더 끼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을 때보다 서비스로 바꾸잖아요 어깨가 올라와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상태에 있을 때보다 서비스로 올려주면은 미묘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힘 주는 것보다 이렇게 오케이 네 전 프레스에 거의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어 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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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무게 설정이랑 회출 설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 바가 20kg에요 여러분 20kg 빈 바로 먼저 해보시고 덤베프레스 이런거 막 20개씩 한다 뭐 하셔도 해보시면 다나요 20-30개 할 수 있는 무게로 감을 잡으시고 12회에서 15회 할 수 있는 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5kg만 추가해 볼게요 후 후 후 후 후 후 이게 스탠딩으로 하는 발 프레스 신경 쓰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앉아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안전가움도 있고 허리에도 부담이 훨씬 많이 가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코에 힘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등받이 없어서 프레스라서 안 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 힘들어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내 몸으로 버텨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잘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됩니다 많은 채널에서 봤을 때 댓글 드는 거 보면 착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착각을 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냥 내가 축구를 할 거예요 근데 하자마자 호날두가 되진 않아요 절대로 운동은 똑같아요 꾸준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꾸준한 걸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거 같아요 자기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한번 들어갈게요 최종 설명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스턴리스 그립 그리고 팔꿈치를 앞으로 사람마다 어깨 모양이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깨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각도에 맞추는 거예요 내 어깨 각도에 팔꿈치가 그대로 내려가시는 거 내려가시는 거 가동 범위를 일단 코까지만 근데 내 몸을 잘 알고 있고 이해가 되신 분들은 풀 가동을 세워야 됩니다 어깨 운동을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중량을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한 눌러놓고 가슴을 피시고 눌러놓고 끝에서 끊지 말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횟수는 20-30개 할 수 있는 무게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15개에서 12개에서 무게로 생겨줬습니다 이 운동만큼은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정말로 딱 자기의 수준에 맞게 운동하셔도 정말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는데 꼭 보조 있을 때 혼자 모험하지 마세요 아니면 안전빨 설치하시고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어깨 홈핑이 팍팍 올라오죠? 한번 비교해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제가 2020년도의 어깨랑 2021년도의 어깨를 대회 영상으로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저도 제가 많이 배우면서 반응시켰고 셔츠인데도움이 되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구나 많이 배웠고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이 여러분들에게 맞으면 좋겠고 정말 딱 맞으면 좋겠고 맞지 않더라도 발전할 수 있는 것에 좋으면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탠딩 바벨 숄터프레스였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성실성의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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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